오늘은 여러분께 대한민국에서 남성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척박하고 살기 힘든 일인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부디 남성 여러분 오늘도 이 영상 보고 안전히 살아돌아오시길 바라죠. 경찰서에 감금당하고 폭행당했다고 한 남성을 고발하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진술은 엇갈리게 되고 남성은 오히려 자신이 얻어맞았다는 말을 하면서 경찰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cctv를 구해달라 말하죠. 기가 막힌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구치소에 수감된 남성에게 경찰은 cctv를 찾지 못했다는 말을 하게 되죠. 남성은 엄청나게 죄절하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cctv고 얼마나 중요한 증거자료인데 그걸 못 찾았다니. 근데 이 남성은 그 길을 잘 아는 동네 거주자였고 거기 cctv가 없을 리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cctv를 못 찾았다는 경찰의 말을 불신한 남성은 어머니에게 약도를 그려주고 찾아달라 했고 어머니는 30분 만에 찾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찾은 cctv에는 남자가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는 영상이 녹화되어 있었죠. 여성과 술을 마시다 일어나려는 남성을 끌어당기는 여성의 모습도 찍혀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cctv를 경찰은 과연 찾지 못한 걸까요? cctv 주인에게 경찰이 이 cctv를 확보하러 왔냐 물어봤는데 주인은 경찰이 확보하러 왔다고 대답합니다. 그 cctv를 봤으면 여성이 남성을 폭행했다는 걸 경찰도 확인을 할 수 있었겠네요. 네 맞아요 충분히 확인했을 거예요. 경찰이 온 직후 어머님도 이 가게에 왔었겠네요. 내 경찰이 오고 나서 직후에 어머니가 와서 cctv를 확인했어요. 이 이야기를 보시면 같은 장소에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 경찰과 어머니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경찰 수사팀장에게 문의하니 cctv 위치를 특정하지 못해서 확보를 못했다. 내가 그 모든 걸 어떻게 기억하겠냐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경찰은 계속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같은 소리만 짓거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과 어머니 둘 다 cctv를 확인했지만 경찰은 cctv를 보지 못했다 개구라를 치고 기억 안 난다 라는 말만 나불거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 여자의 허위 진술로 8개월간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었던 남성. 남성은 자신의 누명을 벗을 수 있다는 사실을 포기했습니다. 경찰들은 아무도 남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으니까요. 경찰의 신문 장면을 보시면 무죄를 호소하는 남성에게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나 586 꼰대 늙은 틀딱들의 전유물인 남자 새끼가 쪼잔하게 라는 말을 하면서 이가 여자를 성폭행했다는 걸 인정하라는 말까지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의 경찰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자의 모든 진술은 믿으면서 남성의 진술은 뭉개버리고 8개월간 구치소에 감금시킨 경찰을 믿으실 수 있나요? 대한민국은 하나의 거대한 한국 여자를 위해 만들어진 도축장 같은 시설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여성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모은 돈은 모두 여성을 부양하기 위해서야 쪼잔한 남자 소리 듣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선택권이란 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성이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겁니다. 동탄 경찰서 사건도 그렇습니다. 남성은 그냥 화장실에 들어갔을 뿐인데 경찰은 이미 범죄자인 것처럼 말하고 경찰은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쌉소리만 짓거리게 됩니다. 남성은 그냥 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대한 여성들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나라에서 이등시민 취급받으며 살고 싶으신가요? 부디 시비가 걸리거나 허위 미투를 당한다면 경찰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직접 증거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여성은 하나의 벼슬이기 때문에 남성으로 살아가려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게 팩트니까요. 경찰을 믿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근황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는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무거워 위험성을 감수하고 신고한다는 게 증거가 된다.